피고인이 저를 납치해서 죽이려 했습니다. 거짓말입니다! 검사는 지금 거짓 증인과 짜고! 제 증언 다 안 끝났습니다! 자중하세요, 피고. 아실만한 분이 왜 이러십니까? 근데 왜 그 사실을 말을 안 했지요? 그건 증거가 없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? 증거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. 저를 증인 신청해 주시면 오수연 검사의 납치에 관한 모든 사실을 밝히겠습니다. 지금 당장 꼬리자를 준비해. 예? 이번 사건과 나랑은 무관한 일이야.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비해 놓으라고. 어르신! 일제 끝났어. 오수연 검사가 납치된 사실 날도 제가 그 뒤를 쫓았습니다. 변일제 보좌관인 오충동이라는 자가 오 검사를 강물에 던졌습니다. 다행히 제가 발견해서 수연아! 오 검사를 구할 수 있었죠. 그 장면이 제 승용차의 블랙박스에 찍혀 있습니다.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변일제 서울시장 당선자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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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! 변일제 서울시장 당선자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. 피고 측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. 보좌관인 오충동